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오랜만에 개똥게임 병마게임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게임이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머스트 꼴뜩뜩뜩뜩뜩 이게 있습니다 이게 1100원짜리에요 정말 싸죠 자 그럼 한번 이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기 전에 이 게임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일단 이 게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? 자 축구 게임입니다 축구 게임 자 축구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게임 자 축구를 합니다 와아아아 어 내공인 어이구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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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박아 박아 저거 막아야 돼 저거 막아야돼 뭐해 뭐하냐 야 비켜 이게 꼴이야 야 뒤에서 넣었잖아 꼬인테 뒤에서 넣었잖아 꼬인테 뒤에서 너 뭐하냐? 으아 뜨리네 아니 김홍두씨가 몇명이야 도대체 자 아무튼 자 놀랍게도 이거 하나만 아 나야 같은팀이야 미친놈들아 같은팀이야 같은팀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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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친놈아 같은팀이라고 같은팀이야 이런 이런 싸가지없는 오케이 오케이 비켜 이 자식아 야 그냥 이거 집단 구타 폭행 아니야? 야 도와줘 도와줘 어어어어 왜 너도 당하면 어떻게 해 병 구하러 왔어? 아니 나도 당했어 야 너 같은팀 뭐해 넌 또 왜 혼자 넘어져 꼬인으로 가자 꼬인으로 가자 아 슛슛슛슛 아 나이스어어어 3대3 자 5점 5점 내기 5점 내기 뭐야 이 자식은 비켜 이 자식아 하하하하 야 해 보자는거야? 아야야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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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혼자 왜 넘어져 효과 좋다 이 자식이냐어 감히 나이 때려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어 김창수 같은 자식이 어 김창수같은 자식아 이 까면 어 같은팀 내가 상대를 때려? 같은팀이 나 같은팀이 때려 이 기가? 어? 어 니가 왜 니가 왜 도와줘? 야 너 다른팀인데 니가 왜 도와줘? 야 너는 왜 도와주냐를 왜 때려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대혼잡 어 고마워 친구야 어 미안해 실수로 때렸다 야씨 감히 내 친구 김창수를 때려 김창수 같은 놈아? 이 김창수 같은 놈이 갑자기 김창수를 때려야 돼 김창수 같은 놈이 잠시 후 아 미안해 미안해 안할게 창수야 창수야 안할게 미안해 창수야 도와줘 아 나이스 아 아 뭐야 너 왜 나 때려 오케이 흐흐흐흐흐 야 꼴이 좋다 이 자식아 거기 킥! 고작킥! 아! 김창수 고작킥! 고작하네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꼬이 놀아가자 꼬이 놀아가자 슛! 아 왜 혼자 넘어져! 넌 나 왜 때려 또! 아 나야 아휴 아니 왜 혼자 넘어져 슛하는데 안녕 자칫 꼬이 누르면 어떡해 막아야돼 어 막았다 와 봤어요 방금 슈퍼세이브? 아아 중거리수 실패 아 소등민 선수 날카로운 중거리 하지만 어림없는 볼 아니 심판! 심판 레프리! 레프리! 살려줘 레프리! 자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게 게임이죠? 하나 더 있습니다 사컬 플레이어 시뮬레이션 자 이게 다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1100원짜리에요 참고로 이것도 사야됩니다 둘다 가격이 있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배경음도 똑같아요 아까 그 게임 들어갔을 때 배경의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게임이나 엑시트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경기장만 풋살 경기장으로 바뀌고 인원수만 줄어들었어요 이런 거 이게 사기 아니야 이거는? 아 당연AF 그래서 아 중고래실 실패 쟤 뭐야 기차놀이야? 너네 뭐 기차놀이 하냐? 어 이거 이거 기회 기회 슛 아깝이 졌어 공을 막으러 가는 김재원 자 여기서 돈 다음에 어? 자 일어나고 먹혔네 괜찮아 얘들아 나만 믿지 나 믿지 얘들아 얘들아 나만 믿어 강신초등학교 전설의 공격수 김재원이 간다간다 저 야 야 자책골 아니냐 저거? 너희들 뭐하냐? 오케 내가 얘abe 때리고 있을게 야 빨리빨리 или 구독어 빨리 어 한꾼 넣었어 나이스 오점 내기입니다 오점 내기 어잇 미안x3 시일수 쉬어 오케이오케 나이스 패스x3 잡으러간다 슛 까비 에아 막아야돼x3 에라잇 오케 막았어x2 내가 꽃긴 팔께 내가 꽃긴팔께 야 얘네 때리고 있을게 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어 한쿨 넣었어 나이스 5점 내기입니다 5점 내기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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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 실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잡으러 간다 슛! 까비 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야야야야야야 에라이! 오케이 막았어 막았어 내가 꽃게 팔게 내가 꽃게 팔게 어 잠깐 저거 기회다 기회다 으아 드릴대 어 니 자식댁! 꺄아아아아아 오케이 두명 처리 자 그 다음에 패스 받아주고 바아로 아이 이걸 못나요 오케이 4대4 4대4 나이스 4대4 오케오케오케 한쪽 찬스 엉? 안녕하세요 어어 저리가 김정원 슛 아아 구인자 맞았어요 다시한번 김정원 슛 아아 구인자 맞았어요 뭐야 저거 무슨 물리엔진이야 자 때리고 자 김정선수 김정선수 중거리 아 까비 김정선수 미친놈아 좌측골을 내면 어떡해 왜 넘어져 왜 넘어져 일어나 일어나 아 먹혔네 아 우리 팀 뭐하냐고 오 야 위에로 들어갔잖아 이게 말이 안 돼 야 위로 들어갔잖아 꼴대 이게 뭐의 꿀이야 에이 넣을 수 있다 넣을 수 있다 아아아아 에에에에에에에 아 졌다 아 이건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 게임이 사기라고 한 줄 아셨습니까 일단은 평가 김흥국 포즈로 신나게 공을 찹니다 으아 으아 대리대 타격감은 참 좋습니다 잘 누워서 그런지 스트레스 풀기엔 괜찮을 듯 세일해서 500원 주고 샀습니다 500원 치곤 재밌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사기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 똑같은 게임을 늘려가지고 천원으로 더 산 척에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저거는 솔직히 축구모드 풋살 모드에서 한 게임에 천원씩 팔아도 살까 말까 하는데 저거를 따로따로 게임은 했다고? 이게 말이 되니까 여러분들 날로 먹는거지 이게?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랜만에 개병만 똥겜을 가져와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현이었구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